1. 배우 정영주가 무당이 된 순돌이 이건주 정교에 눈물을 흘린다. 29일 방송되는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무당이 된 동료 배우 이건주에게 신점을 보러 간 정영주 최진혁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이날 이건주는 정영사 점사를 보자마자 동자신과 접신의 아기 목소리를 냈다. 이건주는 정영주에게 신가 무리하라면서 무당 팔자라고 말했다. 이에 정영주는 그런 소리 많이 듣는다면서 본인의 촉으로 과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연을 밝힌다. 또 이건주는 정영주의 점사를 보다 눈물을 흘린다. 이건주는 정영주는 보육원 양로원 원장 팔자라 모두를 돌보고 먹여 살려야 해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자 정영주는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는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한다. 뒤이어 공개된 최진혁 점사에 진혁 어머니도 눈물을 흘린다. 이건주는 진혁 어머니를 언급하며 어머님이 최진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아들 눈치를 많이 본다고 말한다. 이에 최진혁은 최근 내가 힘든 일을 겪었다. 혹시 내가 잘못될까봐 어머니가 밤새 방문 앞을 서성였다고 하더라라고 털어놔 눈길을 모은다. 유해지 기자 유희지의 탑스타누즈.네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9월 29일 12-25 송고 nbsp nbsp 숨스파유의 탑스타누즈.넷 예인 bog사리 2단갑 지거리 1시간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